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톡 스택이 되겠구요. 바이오톡 스택 코드번호 0860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22일 15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무너지는 그런 행동들이 나왔는데 아 조금 개인투자자분들 조금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지수를 보시면은 오늘 은봉으로 해가지고 한번 마이너스 2%까지 쭉 뺐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무서웠다. 이렇게 굉장히 공포감이 실려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빠진건 아니고 다시 한번 11선에서 한번 추세를 좀 지켜나가는지 한번 조금 관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상승 랠리를 한번 시작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먼저 조금 조금씩 물량을 터는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아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거지 아 코스닥도 좀 많이 빠졌구요. 한 2%? 2%때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거죠. 코스피도 요점도 많이 빠졌다. 그러나 한번 21선을 지켜주는지 한번 조금 감망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톡 스택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 스택 코스닥 기타 서비스에서 바이오 쪽을 담당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384억원으로서 중소형주로 묶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이대주주고 강정구 대표님께서 두 분 합해서 한 20%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톡 스택을 같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큰 형님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톡 스택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두세번 정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약품, 농약, 식품, 화학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신물질 약호 검색을 하는 그런 사업을 명의하고 있구요.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안전성 검사, 안전성 검사, 유효성 검사, 신물질 약호 검색도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 순이익이 흑자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어느정도 선반영을 보였고 이쪽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코로나 백신1975자 위택 생산 가능성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천 건 이상의 천 건 이상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나요? 국내 수주하고 해외 수주 바탕으로 풍부한 그런 안전성 검사들이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조금 지금 현재 지지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상승을 이루면서 추가적인 돌파를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명업이익이 한 1억 정도 1억 정도는 뭐 조금 손실을 받긴 했지만은 조금 이제 4분기 때 한번 보시면은 흑자 전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큰 폭으로 지금 상승했던 거 대비해서 상승했던 거 대비해서 중심선을 지금 이탈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 중심선 이탈 자리가 전거점 매물대 부분도 매물대 부분도 섞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까 라는 것을 좀 궁극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렇게 좀 하락해서 시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좀 외국인들이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샀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샀죠. 샀다고 하면 얼마를 샀냐면 거의 한 11만 주를 샀어요. 11만 주. 11만 주 정도 계산해 보시면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150억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8% 정도는 물량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래서 추가적인 아래서 조금 매집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거래량도 안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거래량이 시가 말랐죠. 시가 말랐다는 것은 파는 물량이 외인 기간 큰 물량이 파는 게 아니고 기간들 조금조그만 100주, 200주, 300주 이런 것들만 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하락이 있고 이쪽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거의 주워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사줬고요. 기타 버빈에서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조금 힘든 나날을 조금 지키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주식은 그렇게 하루하루마다 단타로 해가지고 매일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버셨으면 좋겠지만 주식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주식은 어떤 싸움이냐면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시간의 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량이 시간을 갖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물량이 넘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버텔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좀 비중을 더 차곡차곡 모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단기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목표가 상승 부분의 중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18,200원 정도 한번 18,200원 정도 해가지고 단기적인 목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톡 스텝 영상 좀 계속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분석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은 위쪽 부분에 대해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AP 공식 유튜브 이쪽에는 이제 주식 강의가 쭉 꾸준하게 올라올 예정이고요. 이쪽 보시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 도움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자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그 무료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료 종목을 이제 20년 무료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15%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0일 월요일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7시 30분부터 전체적인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매매 원칙 당이 매매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무료 추노모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서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그렇게 목적이라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시향을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드리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9시가 되면서 수젠텍 종목 그리고 현재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수젠텍 센트럴바이오 9.28%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천 매수가 제시를 해드렸던 추천 매수가 대비 5.7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매수가격이 어느정도 수입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손실보는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전략표를 예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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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